고마워 뒤에도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봐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렉한 문어 아 이제 총선이라서 이제 더 바쁘실텐데 마이크 앰프가 안와가지고 그분이 마이크 앰프가 보는데 모자 쓰고 목도라니까 저거 보기죠 와 역시 속에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구나 아 역시 개시민들은 그렇다 아 오랜만에 빛네 멀리서 오신거에요 멀리서 그렇게 멀리서 오신거에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고맙다 아 너무 고맙다 아 너무 고맙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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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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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건너가 자리에 있음 아 요새 저희도 찍힌다 야 춘다 춘다 춘다